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중국어 21문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옆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새 인강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은 네이버에 중국어 인강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너 베이징 여행 어땠어? 你的 베이징 지싱怎么样? 你的 베이징 지싱怎么样? 你的 베이징 지싱怎么样? 你的 베이징 삼성 일성 베이징 반삼성이죠? 베이징 지싱 베이징 지싱 북경 여행 베이징 여행 그러면 베이징 지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지싱 지싱 미국 여행 베이징 지싱 베이징 지싱 내가 생각한 거 보다 훨씬 좋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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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할, 부, 쪼, 훨씬 좋았어요 비교급 A, B, B A가 B 보다 더 뭐뭐하다 강조할 때는 할 아니면 건 쓰시면 됩니다 这个比我想象的还不错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았어 어떻게 쓰죠? 这个没有我想象的那么好 这个没有我想象的那么好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这个没有我想象的那么好 사실 가기 전에 나 조금 걱정했어 其实,出发之前,我有点担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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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实, 사실, 사실 其实,出发之前,之前 之前, 그러면 멍하기 전에 之前,出发, 출발하다 出发之前, 출발하기 전에 我, 반삼성 내려줍니다 여기서,我有点, 이성삼성으로 我有点担心 因为,这是我的第一次 因为,这是我的第一次 独自旅行 因为,这是我的第一次 独自旅行 因为,这是我的第一次 独自旅行 因为,这是我的第一次 独自旅行 因为,因为,因为,因为 因为,因为,因为 这是,这是,这是,这是 这是, 이거는 我的, 나의第一次 第一次 第一次, 여기서 이가 서수기 때문에 순서기 때문에 第一次,第一次 第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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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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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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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sen 红 trigger 督之旅行 enc,一marks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孔 AA arrives instructions 红 그래 红柴 红柴 红 GitHub 红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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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红柴 很呢 红柴 红柴 나手 уж versucht 红柴 你很棒,我不敢一个人去旅行. 你很棒,我不敢一个人去旅行. 棒, 대단하다,棒,你很棒, 너 대단하다,我不敢, 나는 감히 못하겠어. 我不敢一个人去旅行. 혼자서 여행을 못 가겠어, 감히. 我准备할 것도 많고, 그래서 我不敢一个人去旅行. 我不, 모든 일은 다 시작이잖아. 是不是,所有的事情都开始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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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렇게 했더니 나라. 나라. 아니야. 나라. 상대방이 칭찬하거나 높여주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나라. 나라. 凡事. 모든 일.凡事. 범사 그러죠.凡事. 또 요거 칼시. 모든 일에는 다 시작이 있잖아. 마. 마. 뭐뭐 자나.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어감을 나타내는 조사를 어기조사라고 해요. 어기조사. 야. 아. 마. 이런 것들. 베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 거기서 잘 놀았어? 니 자이 날 와드 짐매양? 니 자이 날 와드 짐매양? 니 자이 날 와드 짐매양? 너 거기서 니 자이 날 와드. 와드. 놀다죠.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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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데 그 정도가 짐매양? 어땠어? 니 자이 날 와드 짐매양? 우리말로는 너 거기서 잘 놀았어? 이렇게 물어보죠. 니 자이 날 와드 짐매양? 즐겁게 놀았어. 워 와드. 워 와드. 헝. 칼. 신. 워 와드. 헝. 칼. 신. 워 와드. 헝. 칼. 신. 워 와드. 나는 놀았어요. 더. 정도가 헝. 칼. 신. 매우 즐겁게 놀았어요. 워 와드. 헝. 칼. 신. 나는 그다지 즐겁게 못 놀았어. 워 와드. 부. 타이. 칼. 신. 워 와드. 부. 타이. 칼. 신. 놀아도 다 즐거운 건 아니죠.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즐겁지 않게 놀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나타낼 때 덜을 씁니다. 나는 와롭게 놀았어요. 워 와드. 헝. 꾸득. 워 와드. 헝. 꾸득. 꾸득. 외롭다. 꾸득. 내가 줄거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갔어. 워 추이ovvvvvvvvvvvc 워 추이ovvvvvvvvadvvvvvvts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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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vovvvvv90vvvvvvvvvvvvvvv má ilvvvvvvv yvvnv. ju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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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agent § Seb 나는 갔어요 워츄이라 이시 의미죠 이시 몇몇이 워이즈샹취다 내가 줄곧 가고 싶었던 곧디팡 디팡 형성입니다 디팡 샹 뭐뭐뭐 하고 싶다는 의미죠 샹 나는 박물관에 가고 싶어 워싱취 법무관 워싱취 법무관 예를 들면 자금성, 천안문 이화원 등등 比如说 구공 태양맨 이화원 등등 비유수어 구공 태양맨 이화원 등등 비유수어 구공 태양맨 이화원 등등 예를 들면 비유수어 비유수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 때 짧게는 비유수어 비유수어 구공 구공 자금성이죠 구공 태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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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음에서 이게 비음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태양 태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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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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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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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샤마더 샤마더 해석도 의미는 같아요 태양맨 이화원 샤마더 너 또 어떤 곳에 갔어? 니하이 추위라 시에 샤마 디 방 니하이 시에 샤마 디 방 니하이 치 러 시에 샤마 디 방 니하이 너 또 치 러 시에 이케 며 며 시 샤마 디 방 어떤 곳에 갔어? 너 또 어떤 곳에 갔어? 니하이 치 러 시에 샤마 디 방 시다이 쇼핑 센터에 가서 쇼핑했어 러 러 러 치 시다 거우 중심 구앙 지에 러 러 러 러 치 시다 거우 중심 구앙 지에 러 나는 시단 시단 쇼핑 쇼핑 센터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베이징에 러 쇼핑 중심 쇼핑 쇼핑 센터입니다 거우 중심 거우 는 쇼핑 이죠 거우 거우 인터넷 쇼핑 은 왕 샹 거우 왕 샹 거우 중심 센터죠 중심 구앙 지에 구앙 지에 구경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우먼 이치 추 구앙 지에 바 우먼 이치 추 구앙 지에 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구앙 지에 구앙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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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자 아니 거기 물건들이 좋고 실속 있다던데 틴 쇼 나 그 동시 요 하오 요 요 시 호 요 요 시 호 틴 쇼 나 그 동시 요 요 요 요 요 시 호 요 요 쇼 나 하니 틴 쇼 틴 쇼 나 그 동시 거기에 물건들이 나 그 동시 요 하오 좋기도 하고 요 요 시 호 시 호 는 중국에서 정말 자주 쓴다던데요 실속 있다 그런 의미에요 겉만 이렇게 좋은게 아니라 값도 싸고 실용적이고 쓸데가 많은 그런 실속 있는거를 시 호 시 호 라고 합니다 뭐 어디어디에서 뭘 사면 정말 시 호 해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물건 자체가 시 호 하다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거기서 물건 사는 것이 정말 실속 있다 자 나 진짜 예쁜 작은 악세사리 몇 개 샀어 저는 샀어요 원말은 몇 개의 지그 지그 정말 예쁜 영어로도 슈퍼가 있죠 대박용 작은 시핀 장식할 때 시죠 장식품 할 때 시입니다 시핀 악세사리 시핀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 니카 저거 시부시 헌 거아이 니카 저거 시부시 헌 거아이 니카 저거 시부시 헌 거아이 이거 봐 니카 니카 상대방에게 뭘 보여줄 때 니카 니카 저거 이거 시부시 헌 거아이 뭐뭐지 않아? 시부시 헌 거아이 정말 귀엽지 않아? 저거 시부시 헌 거아이 너 진짜 보는 눈이 있다 니카 니카 요양광 르 니카 요양광 르 요양광 르 요양광 요양광 보는 눈이 있다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안목이죠? 요양광 요양광 거는 왜 붙었을까요? 강조입니다 거 요양광 정말 진짜 보는 눈이 있구나 니 거 요양광 니다 요양광 진 부쪄 니다 요양광 진 부쪄 안목이 참 뛰어나다 그런 의미죠? 너가 사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특색 있어 니 마이 데 매이 양 동시 도 요 요 특색 니 마이 데 매이 양 동시 도 요 요 특색 니 마이 데 매이 양 동시 도 요 특색 너가 사는 니 마이 데 매이 양 동시 여기서 이 양은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양사로 쓰는 겁니다 매이 양 동시 물건 하나하나가 다 도 요 특색 모두 특색이 있어요 도 요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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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입니다 삼성 이성 매이 양 매이 양 이거 진짜 특색이다 이거 너 주는 거야 사용하지 마 이거 너 주는 거야 사용하지 마 너한테 주는 게ata 너한테 주는 거야 너한테 주는 거야 니 빥의 학생 사형 Когда 니 빥의 학생 사교 꺼치 사형 사형하다죠 무슨 물건 같은 거 줄 때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그런 게 바로 좀ulan 것ё 사형하다 니 빥의 학생 사형 니 빥의 학생 사용하지 마세요 니 빥의 학생 니 ب 부커치 그렇게 안 씁니다. 비에크치라고 씁니다. 상대방이 세쉐라고 그랬을 때 부커치, 부커치 사용하지마는 비에크치, 비에크치 진짜?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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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해. 너무 고마워. 선물 같은 거 받았을 때? 너무 고마워. 너 정말 날 감동하게 하네. 너 정말 너 정말 나를 감동하게끔 하네 랑 사람 그리고 동사 등이 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를 하게끔 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너 정말 나를 감동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합니다 너 정말 나를 슬프게 하네 너 정말 나를 슬프게 하네 다음번엔 너한테 더 좋은 선물 해줄게 내가 뭐뭐를 해줄게요 너에게 사줄게요 이거 하나의 이렇게 생각나요 ? 갓 cuerpo Tensor kay 감사합니다.